나의 잠재력을 가두는 일곱 가지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을 듣고 있다. 그것도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거짓말을 듣는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수없이 노출되고 있고 너무 자주 이런 정보를 접하는 나머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나의 마음속 제한적 신념은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일곱 가지 거짓말을 밝히고 이를 더 나은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거짓말 1.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1900년대 초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기 위해 지능지수와 지능검사가 고안되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와 그의 제자 테오도르 시몽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최초로 고안했다. 그들은 피검자의 나이를 고려한 검사지를 고안해냈으며 이것이 다른 언어와 문화로도 쉽게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로 찬사를 받았다. 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지능검사들이 정말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채화하는 지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흥미롭게도 비네 본인은 자신의 검사지가 창의성이나 정서지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사지가 사용되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다. 게다가 우리는 대부분 지능지수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게 사실이다. 흔히 IQ가 지능을 반영하는 고정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IQ 검사는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현재의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오늘날까지도 IQ 검사는 창의성이나 실용지능은 물론 정서지능도 측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직장에서나 생활에서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능지수와 배우는 능력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의 브라이언 로슈는 IQ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교적 안정적인 IQ 검사 점수를 말하는 것이지 계속 높아지는 지적 능력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쉔크는 우리 안의 천재성에서 이 생각을 더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이 천재적 능력, 적어도 탁월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천재거나 아니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런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과 한계에 대한 믿음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준다. 당신이 훌륭한 오페라 가수가 아닌 이유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 게 되니 말이다. 재능이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을 감당하기 쉽게 더 편안하게 만든다. 기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지능은 변하기 쉬울 뿐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을 기르는 능력에 좌우된다. 지금부터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자. 자신이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자. 고정형 마인드셋은 보통 말에서 드러난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책을 잘 못 읽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진술은 스스로 독서 능력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제는 이건 내가 아직은 잘 못해라고 말해보라.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모든 일에 이런 말의 변화를 시도해보자. 지능지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배우고 달성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교육과 미래를 당신 손안으로 가져오도록 하라. 진실 지능지수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 알려준다. 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능은 태도와 행동의 조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신념 지능은 유동적이다. 거짓말 2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교실에서 처음으로 들었거나 친구에게서 들었거나 다큐멘터리, TV쇼, 영화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쓰지 않는 나머지 뇌도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한 갈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한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여러 제시됐지만 여론 형성이 흔히 그렇듯이 여러 사건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인간의 에너지에 나온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가용자원의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그 출처라고 말한다. 1800년대 후반, 뇌와 신경계의 작용 및 공동작용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프랑스의 생리학자 피에르 플로랑스의 저작이 출처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1920년대 칼 레슐리 박사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레슐리는 쥐에게서 고도의 인지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인 대뇌피질 일부를 제거했을 때 쥐가 여전히 몇몇 과제를 다시 배울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뇌의 모든 부분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광고와 영화에서 계속되었다. 2011년 영화 리미트리스로 각색 제작된 원작 소설 리미트리스에서는 우리가 뇌 기능의 20%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2014년에 나온 영화 루시는 우리가 뇌의 10%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또 자료조사와 사실 및 통계학의 활용으로 유명한 영국의 TV 드라마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많이 쓰는 날에도 우리는 뇌 용량의 40%만 사용한다라는 말로 이 통념을 선전했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NPR의 한 짧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영화 루시에서 모건 프리먼이 인상적인 저음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장면을 들려준다. 우리 뇌를 100%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 이 질문에 답한다. 우리는 정확히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뇌를 100% 사용하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서는 캐나다 심리학 교수 베리 바이어스타인이 정리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손상된 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의 이론들과 달리 손상된 후에도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 뇌 영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뇌스캔은 어떤 활동을 하든 모든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모든 뇌 영역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뇌는 무게가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20%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얘는 어떤 장기보다 많다. 만일 40% 이하만 활동한다면 그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기능의 수행에도 여러 뇌 영역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다. 수십 년 동안 뇌 지도를 광범위하게 작성해온 그들은 아무런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뇌 영역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뇌에는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과정이 있다. 얘는 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퇴화되는 영역이 많다는 걸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뇌 질환에 걸리지 않는 한 퇴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의 신경학자 베리 고든이 통념이 실소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지금 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묘사하는 유토피아는 이미 가능하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의 100%를 사용하지만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듯이 말이다. 그 비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신념 나는 뇌의 전부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거짓말 3. 실수가 곧 실패다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는 우리 대다수가 결코 달성하지 못할 명석함과 지적 업적을 떠올리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우리 시대에 다른 어떤 과학자보다 과학 일반, 특히 물리학 분야의 커다란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현대의 기술 몇 가지는 그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발달이 느린 아이였으며 평균 이하의 학생이었다. 어려서부터 그의 사고와 학습 방식은 반 친구들과 달랐던 게 분명하다. 그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풀기 좋아했지만 쉬운 문제들은 그리 잘 풀지 못했다. 연구 경력이 쌓인 후로도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연구에서는 간단한 계산상 실수가 발견되고는 했다. 상대성 이론의 각 버전에서 범한 중요한 일곱 가지 실수, 실험과 관련된 시계의 동기화 절차에서의 실수, 액체의 점도를 결정하기 위한 수학과 물리학 계산에서 드러난 여러 차례의 실수를 비롯해 그는 수많은 실수를 범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실패자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실수 때문에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실험을 계속해서 과학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의 말은 아주 유명하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의 성공만 기억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할까? 어쩌면 이 두려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심은 것일 수도 있다. 학창 시절에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하면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시험에서는 몇 개의 실수를 했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졌다. 수업 시간에 호명됐을 때 잘못된 대답을 하면 너무 무한해져서 다시는 손을 들 수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실수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실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으며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 시험이나 과목에서 낙제했다. 이제는 이런 상황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실수를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도록 하라. G의 전 부회장 베스 콤스톡과 경영진은 투자했던 신제품을 폐기해야 했을 때 이 교훈을 배웠다. 미래를 상상하라의 저자이기도 한 콤스톡은 기업과 기업 내부의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녀와 경영진이 어떻게 해서 실수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혁신제품의 개발을 이끌었는지 회고했다. 그들은 실수를 곱씹지 않고 거기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자문했다. 진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다.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야 한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당신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실수를 동일시하지도 마라. 실수는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실수하고 나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비약적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그저 실수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라. 실수가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실수를 발밑에 놓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도록 하라. 어떻게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수에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한다. 새로운 신념 실패 같은 것은 없다. 배움의 실패가 있을 뿐이다. 거짓말 4.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모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대개는 배워야 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데 마치 지식만 있으면 힘이 생길 것처럼 말한다. 또한 반대 의도로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협상에서 상대편에게는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프렌시스 베이컨 병이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젊어서 베이컨의 비서 노릇을 했던 토머스 홉스가 1651년 리바이어던에서 지식이 힘이다라고 쓴 것이 글로는 최초였다. 그 후 홉스는 1655년 물체론에서 그 아이디어를 더 상세히 설명했다. 유감스럽게도 홉스의 원래 취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잘렸지만 원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식의 목적은 권력이다. 그리고 이론의 용도는 문제의 구성에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추론의 목적은 어떤 행동의 수행이나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식이 힘을 가지려면 어떤 행동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문화의 문제점이다. 매일 정보는 쇄도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접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탓에 오히려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의 나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믿었다. 뇌가 고장난 아이였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배울 수 있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자 지식의 소유가 주변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차별화를 가져온다. 진실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책, 팟캐스트, 세미나, 온라인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무용지물이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기는 쉽다.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배운대로 행동하라. 실천이 말보다 낫다. 약속하지 말고 증명하라. 결과가 당신이 배운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신념 지식 곱하기 행동은 힘 위대함을 꿈꾸며 위대함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해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데 어째서 위대함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고? 사람들이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위대함의 적을 너무 빨리 마주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위대함의 적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1단계는 자신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도 말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인생에 의미를 준다. 그런 프로젝트가 없으면 목적 없이 방황할 뿐이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 영혼이 공허해지면 두려움과 슬픔 등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서둘러 그곳을 채운다.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하다. 위대함을 가로막는 가장 일반적인 장애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모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제대로 맞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을 자기 의심,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를 제공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키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운다. 이 마인드셋의 핵심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리한다.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거나 완벽해졌거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하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치유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유도 방법도 모른 채 과거의 고통에 휘둘릴 때가 많은 자신을 발견한다. 과거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측면에서 탐구하고 내면의 비판자보다 내면의 코치에 귀기울이는 쪽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과거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해야만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1. 정체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모험의 영웅이지만 영웅은 도전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탄생한다. 2. 생각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특히 머릿속의 이야기가 그렇다. 앞으로 최신 뇌과학의 도움을 받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이해해 볼 것이다. 3. 감정 감정은 생각과 몸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역시나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폴 콘티는 훌륭한 책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에서 트라우마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4. 행동 마인드셋은 행동을 통해 물리적으로 표현된다. 4. 행동을 통해 내면의 사고 방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고취하는 습관과 루틴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이 필요하다. 다음의 7가지 행동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운 좋게 만난 수많은 전문가의 지식에서 탄생한 확실한 계획을 제공할 것이다. 1. 용기 있는 질문을 하라 스스로 용기 있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2. 자신에게 허락하라 일단 문이 열리면 매일 일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해야 한다. 3. 도전을 받아들여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뛰어들어야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30일, 60일, 90일의 도전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4. 위대함의 목표를 정의하라 힘을 실어주되 압도하지는 않는 목표 설정과 성취를 위한 나만의 확실한 프로세스를 공유할 것이다. 5. 도움을 받아라 혼자서는 목적지로 갈 수 없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습관과 루틴 같은 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료, 코치 등의 외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6. 일을 끝내라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고 일을 완수하는 팁을 제공하겠다. 7. 축하하라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7. 휴식을 취하고 진정한 내가 되어야 한다. 8. 그래도 위대함에 도전하겠는가 9.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 스승이 되어준 많은 전문가에게서 배운 것과 9. 나 자신의 통찰을 당신과 나눌 것이다. 9.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10.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10. 하지만 함께라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바라건대 위대함도 이룰 수 있다. 10.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니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10.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11. 하지만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11.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12. 나는 의미 있는 사명을 실천하고 깊은 성취감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길을 찾았다. 12. 나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13. 당신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는가? 14. 오래전에 당신은 그랬다. 15. 태어나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 말이다. 15. 그때 당신은 넘어졌다. 수없이. 15.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다시 도전했다. 16.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도전해서 결국 해내고야 말았다. 16. 이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17.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태도다. 17.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전과 실패, 배움에 편안해질 필요가 있다. 18. 경기장으로 나가지 않고 관중석에 앉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의 견해와 비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18. 내가 위대함의 여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비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19. 그것은 인생의 입장료나 마찬가지다. 20. 하지만 비판이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21.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키우도록 도와줄 코치를 찾아 귀 기울여야 한다. 21. 과거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22.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리더십 전문가 존 C. 맥스웰의 말이 맞는다는 것은 안다. 23. 하나는 위대함을 이루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다. 24. 그리고 위대함을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25.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 26. 기대보다 좋을 수도 있고 단순히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 27. 다 괜찮다. 27. 언젠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과는 저절로 나올 테니까. 28.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29.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29. 당신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펼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9. 대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배워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30. 내가 위대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30.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은 모두에게 있다. 31. 난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31. 위대함의 여정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시련도 마주할 것이다. 31.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 32. 위대함의 적은 예측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로 나타낼 수도 있다. 33. 내적인 현실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은 무엇인지 모를 이유에 의해 촉발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34. 크기가 작을 때는 쉽게 떨쳐버릴 수 있지만 횟수와 강도가 커진다. 34. 보통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고통 때문이다. 35. 나는 오렌지즙 비율을 좋아한다. 35.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6. 마찬가지로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도 달라진다. 36. 내면에 평화와 사랑, 인내가 있으면 시련이 닥칠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37. 만약 당신의 내면에 분노, 원망, 수치심,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올 것이다. 37.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내면에 꽉 가두는 법을 배웠다. 38. 분노나 좌절감을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된 것이다. 38. 하지만 감정을 내면에 가두어두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뿐이다. 39. 내면의 고통은 어떻게든 밖으로 나올 것이다. 40. 예전에 내 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많았다. 41. 삶이 나를 찌를 때마다 그것들이 밖으로 나왔다. 41.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41. 하지만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자 평화와 만족이 있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다. 42. 위대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42. 어쩌다 우연히 위대함과 마주칠 일은 절대로 없다. 42.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스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삶을 너무 쉽게 만들면 회복력을 기를 수 없다고 경고한다. 43. 도전적인 일이 없으면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 44.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45.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46.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슬픔, 외로움, 피해자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 것이다. 47.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당신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다. 47. 우주로 나가 지구 궤도를 돈 최초의 미국인 중 한 명인 존 글레는 몇 차례나 상원의원을 지냈고 47.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47. 77세의 나이로 우주에 간 최고령 우주인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 48. 내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더 크고 심오한 무언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48.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어쩌면 당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 49. 한동안은 맞는 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당신의 이야기가 성장해 더 이상 그 길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49. 그 길에 갇힌 채로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쪽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가장 큰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50. 내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51.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제이슨처럼 시련에 맞서지 않고 그저 좌절하고 비통해하고 화만 낼지 모른다. 51. 도전에 마주했을 때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악당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52.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 51. 물론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52. 나는 당신이 훨씬 더 좋은 길을, 위대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53. 나는 당신과는 당신의 торMs에 관한 동영상의 경지 übers salah을 해 주문한다고 이해하기 Cubaute. 58. 너는 DESisko 예방adas읍니다. 54. 나는 당신 사용하는 것HA 54. 나는 당신을xes 센 похож, 죄송합니다. 52. 나는 당신에게 매력을 Har suka. 54. 나는 당신과는 당신이 훨씬 더 변하는 formalà. 55. 나는 당신의got으로 재받 Estamos 바늠십пер Taj Right of the War 55.hmmほど